아, 이게 잘 보이려나 이제 사장님TV로 이벤트 안내, 신메뉴 소개 등 매장 내 TV로 홍보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TV는 전문 디자이너의 고퀄리티 홍보 콘텐츠 제작은 물론 매장 내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제공하는데요 전문 상담직원과의 홍보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매장 홍보를 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단순 문의까지도 지원해드립니다 사장님TV에서 제공하는 홍보 타입은 두 가지로 PIP형은 TV 방송 화면과 함께 가게 정보가 노출되고 전체 화면형은 TV 화면 전체를 이용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어요 사장님TV에 지니 TV 에센스 요금을 결합하면 TV 사장님 초이스가 되는데요 이제 월 25,300원으로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매장 맞춤홍보 필수템! TV 사장님 초이스로 깔끔하고 효과적인 가게 홍보해보세요!